한 공공 보건단체 조사에 따르면 오타와에서 식료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2024년에서 2023년 사이에 거의 두 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오타와 퍼블릭 헬스에서 월요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는 4가구 중 1가구가 식료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이는 7가구 중 1가구가 식료품을 살 여유가 없었던 2022년보다 상당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 식품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는 기본 영양비용도 측정해보았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4인 가족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는데 한 달에 약 1244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이는 2023년 대비 4%, 2022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어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수석 영양학자 에밀리 코자 씨는 이 보고서가 저임금 근로자와 국가지원금에 위존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식료품을 살 돈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진짜 위기는 소득이 식료품 인상과 같은 비율로 오르지 않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푸드뱅크 같은 식량 프로그램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식료품 확보에 불안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식품에 대한 불안정성은 팬데믹을 위한 정부 지원 덕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오타와의 보건의료 책임자인 베라 에치스 박사는 식품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하며 높은 주택 비용으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주택에 대한 안정성은 소득에 맞게 구할 수 있는 집이 없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식료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그녀는 지적했습니다. 대신 정부에서 빈곤 퇴치를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취업연령에 있는 성인들의 기본소득을 변경하고 사회복지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타와 푸드뱅크 CEO인 레이첼 윌슨 씨는 이 조사 결과는 오타와에 있는 98개의 지점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윌슨 씨는 2019년 이후 푸드뱅크 이용자가 무려 92%나 증가했는데 이들을 다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내년 1월부터 이용자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양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정부기관에서 나름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소식을 접한 캐네디언들은 그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캐나다 기업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미국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약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캐나다 상공회의소 보고서는 이러한 관세로 인해 캐나다 경제가 위축되어 연간 약 300억 달러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캐나다 수출의 77% 이상이 미국으로 향합니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캐나다 제조 부문이 가장 큰 타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캐나다 제조 수출협회 회장인 데니스 다비시가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 분야가 국내에서 가장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현재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맺은 협정을 준수하며 상품 및 원자재를 거래할 때 캐나다 이익뿐만 아니라 미국 이익에도 도움이 되며 북아메리카 전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정부와 협상하는 것이 민주당 정부 때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지만 예전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우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도 트럼프의 계획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캐나다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비시는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으며 이것에 대해 궁극적으로 부담을 지게 될 사람은 소비자라고 말합니다. 관세는 비용을 높이게 되고 비용이 늘면 가격이 인상됨으로 우리는 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에 캐나다와 미국 간 무역 규모는 9609억 달러를 넘었으며 이는 캐나다 전체 무역 규모 1조 5천억 달러의 3분위 2에 가깝습니다. TD 은행 이코노미스트 마크 에르 콜라우시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2027년 초까지 캐나다의 대미 수출이 현재보다 약 5% 가까이 감소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캐나다가 이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하면 국내 생산자들의 비용이 증가하고 그 과정에서 수입도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수입이 줄어들면 기술적인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있지만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장기간의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트럼프 첫 임기 때를 생각해보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자주 위협했지만 실제로는 부과하지 않았고 부과된 관세도 우려했던 것만큼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018년에 캐나다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 관세를 부과해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쳤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캐벡주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이민하고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와 르구 캐벡 수상은 앞으로 몇 달 동안 격동을 겪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르구 수상은 이를 위해 여러 장관으로 구성된 대책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의 승리로 망명자들이 국경을 넘어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캐벡 수출품에 대한 높은 관세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민에 관해서 캐벡주는 할 만큼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난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로 수백 명의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르구 수상은 미국을 통해 대량으로 들어오는 난민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국내 취업 상황을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캐벡은 이미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섰다고 얘기했습니다. 르구 수상은 육로를 통한 이주민하고 공항으로 들어오는 이주민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벡 정부는 필요할 경우 미국과의 국경을 더욱 철저하게 통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현재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트리도 총리와 연방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캐벡으로 들어오는 유입자 수를 매주 통고받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캐벡 정부가 최근 몇 달 동안 더 엄격한 이민 정책을 발표하면서 연방정부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캐벡은 최근 이민 문제로 연방정부와 대립하며 그들이 이민에 대해 더 많은 결정권을 갖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을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캐벡 정부는 두 가지 주요 이민 프로그램을 중단하면서 새로 들어오는 유입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겠다고 했습니다. 10월에는 유학생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르고 수상이 걱정하는 또 하나는 경제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그는 캐벡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항공우주, 알루미늄 제조, 목재 및 식품산업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캐나다와 퇴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토론토 지역부동산협회는 낮은 이자율로 인해 매수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해 10월 주택 거래가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에 광역토론토에서 6,658채위 주택이 거래되었으며 작년 같은 달에 기록한 4,611채에 비해 44.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절적으로 조정된 기준으로 보면 매매는 9월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평균 매매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1.1% 상승한 113만 5,215달러였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을 나타내는 컴퍼짓 벤치마크 프라이스는 전년 대비 3.3% 하락했습니다. 협회장인 제니퍼 피어스 씨는 기준금리이자율 인하주기가 아직 초반이기는 하지만 주택 매수자들은 지난달에 비교적 안정된 주택가격으로 인해 구매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데다 낮아진 이율로 구매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신규 매물은 15,328채로 1년 전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저희 비디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